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 입니다 자 2017년 9월 9월 모의고사 고의 3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true story 이 진짜 이야기죠 이야기는 it's about 관한 것인데 갈바만토운드는 정부 소유의 신발 공장에 관한 것이다 in 넓은 장소 썼었죠 in 폴란드에 있는 in the days 시절이요 시절 시절인데 시절 시절인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 시간으로 잡고 when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법주의 when 뒤에는 완벽한 문장 그 나라 한 말은 폴란드죠 그 나라 아니에요 폴란드가 head 가졌는데 so much more social economy 가 목적어죠 다음은 much는 비교급으로 썼어요 비교급 강조해 much even still far a lot 까지 비교급 훨씬 더 socialist 사회주의 경제를 가졌을 때 그래서 주호동사 목적의 완벽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 어법 주의하시고 자 매달 그 폴란드의 정부는 주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factory material 공장 재료 재료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그 매니저는 was told 수동으로 썼죠 자 듣게 되었는데 to produce가 목적어 만드는 것을 fixed 과거분사로 썼습니다 자 fixed 되어진 숫자를 고정된 자 숫자의 신발들을 자 왜냐 하면은 접속사 썼었구요 자 there was you do 그래서 단수 썼죠 자 no benefit에 단수 들어갔습니다 자 뭐 profit이네요 benefit 아니고 이익 이익 이라니까 이윤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no profit motive 동기 자 하면 어떤 똥 들어갈뻔했나 자 이윤에 관련된 동기가 involved 과거분사로 써야되요 연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pp 업법주의 여기에 여기까지 비코 조절이었구요 자 매니저의 소유격 관계대무사 뒤에 명석 썼죠 자 basic goal은 매니저의 기초 목표 기초적인 조 목표나 기초 목표가 여기까지 좀 빼볼게요 자 동격으로 썼죠 was to meet 뭐 지금 보호에요 사실 보호의 동격의 구조입니다 목표는 충족 충족은 목표 자 밑에 대해서는 meet the quota 까지 가지고 충족 충족 시키는 거였는데 만족 시키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quota는 할당량 자 in the earliest 가장 초기에 possible way로 가능한 방식 그냥 방식만 빨리 후딱후딱 해치우고 쉬라고 그랬죠 자 by ing 수단으로 프로듀싱 만듦으로써 오직 작은 신발만 왜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 작은게 빨리 만드니까요 자 this production strategy는 이 생산 전략이라고 해석하시면 안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작은 신발 생산 전략 이라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작은 신발만을 만드는 전략은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겠죠 problem을 for는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죠 어떤 사람 for people 사람인데 who had big 이것도 빈칸 느낌 될 수 있겠죠 큰 발을 가지 사람을 자 그리고 그래서 들어갔구요 접속사 because so 자 그 정보는 폴란드 정보는 revise 다시 만들다 뜻이죠 재수정 했다 재수정 했다 재수정 했다 자 그 시스템은 무게로 달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무게 시스템 무게에 관련된 시스템을 몇 톤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자 now 끝까지 갈 수 있네요 이렇게 가면은 자 오케이 자 지금 그 공장은 폴란드에 있었죠 자 received 받다 자 이렇게 계속이죠 컴퓨터가 슬슬 막갔습니다 자 받았는데 the same amount material 같은 양의 material 재료를 해서 재료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instead of ing 썼죠 instead of df producing 만드는 대신 자 뭐로 만드는 대신 fixed 과거분사에요 fixed number of shoes 까지 자 그러면은 고정되어진 숫자의 신발 오우 좋다 자 고정되어진 신발에 숫자를 만드는 대신 그 공장은 was expected 수동으로 썼죠 자 기대되었는데 자 투 프로듀서 목적어 만드는 것을 기대되었어요 fixed 또 과거분사에요 여기서도 과거분사로 자 고정되어진 숫자의 톤이에요 이번엔 아까 비교하자면은 아까는 숫자 위주 예전에는 이제는 톤 무게 위주로 가는거죠 톤의 신발들을 자 in other words도 지금 빈칸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의고사 풀이하다가 빈칸이 3개가 아름답게 나왔던 지문은 이게 첫번째지 않을까 싶어서 빈칸 듣기 접속사 문제 접속사 아~~~ 주의하시고 또라이같아 자 다른말로 정말로 알고 다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 공장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썼죠 주어유면선 자 아웃풋은 생산량 자 공장의 생산량은 아마도 우드 조동사 또 동사원형이고요 자 나오는 삽입줄 아마도 bpp로 썼네요 wade 되어져 그러면은 측정 되어지는데 측정에 의해서는 어떤 측정이냐면은 무게 측정에 거꾸로 써야 되나? 측정인데 무게 공간 측정이 되어지는데 rather than 뭐 뭐 보다죠 그냥 counted는 숫자의 개념이죠 그러면 숫자가 세워지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도 거꾸로 쓸 수가 있습니다 wade하고 counted로 거꾸로 쓰고 틀린 걸 골라라 뭐 낚이면 바보죠 이거는 자 다시 공장의 매니저는 나쁜 새끼에요 responded 응답했는데 in 어떻게 응답했어요 in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most efficient way에 또 명사 들어갔죠 가장 효율적 아 이거 안들어갈 것 같았어요 이게 오 들어갔다 이게 좀 뒷벽치네요 자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 그 다음 동격으로서 저 컴마를 찍으면서 동격의 보호로 저 바이어 ENG 자 그러면 생산함으로써 자 NOTHING BUTT 에서는 BUTT은 EXCEPT 의 뜻입니다 자 뭐를 제외하고는 NOTHING BUTT NOTHING BUTT EXCEPT 로 가면 안되겠네요 잠시만요 NOTHING BUTT은 합쳐왔고 ONLY로 가야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상 자 오직 휴지도 빈칸에 낼 수 있겠죠 이제는 무게 단위니까 커다란 신발 몇 개만 만들면 작은 거 10개 만드는 것보다 큰 거 8개만 만들면 되니까 커다란 신발만 만들면서 자 ETHER 시추에이션 어떤 상황에서든 정부의 소유교육 관계대명사 뒤의 명사 STRATEGY 전략 와 됐다 전략은 DID NOT 자 그러면 NOTH이에요 제공할 수가 없었다 동사원형 NOT 부정어로 같이 가니까 NOT ANY랑 같이 갔죠 어떠한 MOTIVATION도 동기부여 또 만들 수가 없었는데 어떤 동기냐면 TO PRODUCE 할 형용 사용법이죠 만드는데 신발을 IN 어떻게 여기서도 빈칸 다시 내자면 VARIOUS SIZE 이것도 빈칸 낼 수 있겠죠 여기 자 다양 다양한 사이즈 자 다양한 사이즈인데 어떤 사이즈냐면 또 THAT 또 종속적으로 또 묶고 들어가죠 THAT MEET THE NEED 아주 전통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우와 잘했다 박수 잘 알아듣네요 여기까지 4문 다 봤구요 아이 이 매니저를 갖다 맞죠 좀 어떻게 해야되는데 이거 저 그래서 이렇게 신발 공장인데 뭐 대충 이렇게 만드는거죠 왜 사회주의에서는 잘 안 만들고 뚝뚝뚝뚝한 다음에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갖다 팔아도 끝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마음에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그렇다면 자유주의 자유나 뭐고 자본주의가 좋은건 아니지만 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소재를 빅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주도의 물건 생산의 한계점 2 5 5 6